해당 사연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쯔홍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딸에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바로 딸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딸 워시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러시가 10살이 되던 해 갑자기 눈을 비비면서 잘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별다른 이상이 없지만 괜한 꾀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며 넘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상함을 느끼고 병원으로 갔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죠. 뜬금없이 더 안 보이기 전에 각막을 자신에게 파는 것이 어떤지 묻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그날의 일은 다시 생각해봐도 소름이 끼치네요. 저는 질색을 하면서 그 병원을 빠져나와 다른 병원을 갔지만 그 병원도 답변은 비슷했습니다. 저는 워시가 실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피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임신했던 기간 동안 좋은 음식만 먹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그도 아니면 양육을 할 때 일을 한답시고 옆에 있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후회가 되었죠. 제 남편은 워시가 눈이 곧 실명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똑바로 케어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고 말이죠. 그러더니 저처럼 책임감 없는 여자랑은 도저히 살 수 없다면서 나가버리더군요. 이렇게 비참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가 무너지니 나머지도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죠. 저는 남편이 그렇게 나갔지만 언젠가 집에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말 저를 탓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알게 된 것은 남편의 누나 덕분이었죠. 저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상간녀를 시대까지 끌어들여 저와 이혼을 하고 그 여자와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하더군요. 남편의 누나는 저를 불쌍하게 여겨서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이었죠.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닌 남편이라도 탓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마음이 떠난 사람과 더 이상 살아봤자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혼 후 혼자 러시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러시가 눈이 보일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어느 병원을 가도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저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옆에 있어주는 방법밖에 없었죠. 러시의 눈은 천천히 빛을 잃어갔습니다. 그래도 제 앞에서 만큼은 웃음을 보이며 힘을 내려고 노력하더군요. 저는 러시가 어떻게든 자신의 상황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각장애인만 모여 교육을 받는 학교에도 보내고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자 했죠. 하지만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린 러시는 간혹 멍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꿈도 잃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원래 눈이 보일 때 워시는 언젠가 해외로 나가 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을 실행할 수 없으니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슬플 따름이었죠. 워시는 다른 또래에 비하여 웃음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각을 잃어버리면서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워시가 웃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와 음악을 들을 때였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를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드라마를 듣기도 했습니다.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워시였는데 크게 웃기도 하고 제 앞에서 노래를 불러주기도 했죠. 워시가 그렇게라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혼자 한국어 연습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듣고 입으로 연습해보면서 하나씩 알아가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워시에게 과연 좋은 일로 작용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드라마 음악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뉴스에서 나와서 제 불안감은 한층 커져만 갔죠. 그리고 그 영향을 알게 된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워시가 뜬금없이 한국으로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혼자서 말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 혼자 여행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워시에게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여행을 한다는 것도 안심이 되지 않을 텐데 혼자 해외 여행이라니 더더욱 말이 안 될 노릇이었죠. 워시는 자신도 이제 성인이라면서 혼자 다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더니 핸드폰 어플을 통해 한국인 친구를 사귀었다면서 그 친구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더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알게 된 친구를 만나겠다니 저는 처음으로 워시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집에서는 워시의 웃음소리가 끊겼습니다. 곧 고집을 꺾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워시는 전혀 자신을 굽힐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에 저 또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시에게 한국행을 허락하고 제가 뒤에서 몰래 따라다니기로 한 것이죠. 그 정도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워시에게 한국행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던지 저는 혼자 가는 것이 두렵지도 않은가 싶더군요. 워시는 제 도움을 받아 티켓부터 시작하여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제 손을 빌리지 않으면 어려워하는 딸이 도대체 어떻게 한국을 혼자 갈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그렇기에 더더욱 제가 따라 나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친구를 어떻게 알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순진한 워시를 잘도 꿰어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워시의 바람처럼 한국으로 출국할 때는 배를 타는 티켓을 중국으로 귀국할 때는 비행기를 타는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제 좌석은 워시가 제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할 만한 곳으로 골랐습니다. 한국으로 가게 되던 날 얼마나 긴장되던지 몰라요. 제가 워시의 뒤를 따라간다는 사실을 들킬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딸을 위한 일이 맞는지 온갖 생각을 들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 제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워시였어요. 그렇기에 이렇게 세상을 알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워시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핸드폰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길을 찾아갔습니다. 워시가 그동안 한국어를 연습하고 습득했던 것이 빛을 바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워시가 말로만 하던 한국인 친구를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멀리서 보긴 했지만 상냥해 보이는 여자더군요. 워시와는 오랜 친구처럼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겉으로 착해 보이던 그 친구를 보면서도 겉모습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가 없더군요. 그렇게 저는 한참이나 워시와 친구를 따라다녔어요. 그렇게 하루가 다 지날 때까지 돌아다니니 제 체력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지나쳐 아무 자리에나 앉았죠. 그런데 주문을 하는 키오스크 앞에 워시 혼자 서 있더군요. 그 친구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작 워시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더군요. 그리고 제가 어떤 상황인지 인식된 것은 다음 순간이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한국말이 쉴 새 없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알 수는 없었지만 뭔가 설명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워시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이나 서 있던 워시는 햄버거를 주문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중국에서 워시는 한 번도 혼자 주문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떤 메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런 워시는 결제까지 진행하고는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자리까지 이동하더군요. 그리고 그 후에 워시의 친구가 나타나 워시의 반대편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던 터라 저는 키오스크에 가서 이것저것 눌러봤습니다. 햄버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 같더군요. 이런 기술이 아직 중국에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가장 저렴한 햄버거를 시키고 구석으로 갔습니다. 워시와 친구의 햄버거가 나왔고 저는 그 장면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서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워시는 한 번도 음식점에서도 혼자 주문을 하고 음식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처음 있는 일이었죠. 중국에서 하지 못한 일을 한국에서 하다니. 나중에 검색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패스트푸드점은 아시아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를 하는 키오스크가 있는 곳이었죠. 시각장애를 위한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다행스럽게도 워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기에 저는 구석에 있는 방에 머무를 수 있었어요. 워시를 계속 따라다닐 수 있었던 것이죠. 한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것은 시각장애를 위해 도로에 점자블록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지하철에 있던 스크린도어와 점자블록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스크린도어가 없어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안전하다는 생각도 들고 워시같은 시각장애인에게는 더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외에도 보도에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경보음도 좋았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중국에도 있다면 아주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렇게 저는 워시와 친구를 따라다니며 한국을 여행했습니다. 워시는 항상 같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냈기에 제가 복잡해할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워시의 뒤를 잘 쫓아다녔기에 제가 잠행에 굉장히 능숙하다 생각했는데요. 돌아가는 날 그동안의 비밀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출국하는 워시를 보고는 저도 출국하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때 워시의 친구가 다가오더니 저에게 인사를 하며 어색한 중국어로 워시의 한국행을 허락해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워시가 누군지 모른다며 시치미를 뗐지만 워시의 한국 친구는 고생시켜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사라졌습니다. 워시의 친구는 제가 자신들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었죠. 그렇기에 제가 따라다닐 수 있도록 천천히 움직여줬던 거였어요. 제가 잠행을 잘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워시를 다시 따라다녔을 때 저는 생각하지도 못한 광경의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워시가 출국하기 전에 제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헤매고 있었거든요. 워시가 아주 어렸을 때 계속 쓰던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시가 시력을 잃고 난 이후로는 작은 돈도 아끼고자 화장품을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안 것인지 워시가 그 브랜드를 사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워시의 손에 제가 예전에 쓰던 그 화장품의 케이스가 쥐어 있었거든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움에 입을 틀어박고 머리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결론만 낼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워시가 그 화장품 케이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뿐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워시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해왔던 걸까요? 자신을 위해 제가 작은 것도 아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중국에 도착한 후 워시는 저를 위한 선물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뿌듯해 보이는 그 모습에 저는 또 남몰래 눈물을 훔쳐내야만 했죠. 만약 제가 한국행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성장할 워시를 못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없어도 워시가 건강하게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서 중국에도 한국처럼 시각장애를 돕는 매장이라든가 점자블록이 많이 생기면 좋겠네요. 워시 같은 시각장애도 함께 어울리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